길쥬 니놈이 기어이 내 제자의 몸에 들어왔구나. 돌아가. 내 비록 이런 몸이라 지키지는 못했지만 니놈이 그 몸 안에 살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. 장욱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. 닥쳐! 스님! 나야, 장욱. 안 바뀌었어. 무더기 내는 똑바로 봐. 도련님이지?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. 참아도. 알아보겠어? 나의 흐르던 말들 그 속에서 보인 눈물 이젠 내 곁에 구멍. 나의 흐르는 파일. 내가 가게 나의 흐르 아이 나의 흐르던 안 손을 잡고서 이렇게